2년 또 5.7 보궐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열심히 이렇게 사전투표 독려했습니다. 여기 김종인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4.7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유승민 투표하면 바뀝니다. 나경훈 이번이 사전투표입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하신 분이죠. 사전투표 서울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도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내 424개 동에서 98.82%로 415개, 9개의 동에 승리를 거둡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순 후보가 189개 동에 승리를 합니다.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당일 투표에서는 박영순 후보가 전패, 대패했다. 424개 동 가운데서 5개를 이겼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에 박영순 후보는 오세훈 후보와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었을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박영순 후보는 무려 189개 동, 즉 44.57%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긴 겁니다. 최종 결과죠.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긴 겁니다. 비슷하게. 몇만 표 차이가 안 됩니다. 한 10만 표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0만 2천 표 정도 차이가.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거의 차이가 안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10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표자를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지만 당일 투표에서 워낙 오세훈 씨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실리아TV에서 분석을 했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동단위 집계 99%를 이긴 겁니다. 오세훈 씨가. 추정을 해보니까 한 30만 표 관내 26만 표 관내 4만 표 정도를 조작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한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제가 뭐 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사실을 이제 사전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다 여당 야당 언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가 오늘 8시 오후 8시로 이렇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역대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사실을 안 보는 겁니다. 사실을. 어로지 사실입니다. 가ечат 가 iyi 가 감사합니다.